슈퍼 기타리스트 네 슈퍼 기타리스트 재현석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 기타리스트 재현석입니다 네 버즈윗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 기타리스트 이제는 뭐 전혀 부끄러움 없이 바로바로 넙죽넙죽 받아먹는 슈퍼 기타리스트 이제 3시간째 리뷰를 하고 계신데 벌써 슈퍼 리뷰어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매크로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한줄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뭐 리뷰어로서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한 걱정도 되네요 은총기가 있어 있어요 있어요 극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편안해진 본 모습이 곧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마각을 드러내겠죠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도록 자주 좀 이렇게 게스트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우리 제인 님도 양재인 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도 뒤집어 놓으셨지만 다시 오셨을 때 더 미친 포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올 때마다 좀 더 본 모습이 이렇게 조금씩 더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이제 그 그때 촬영하러 오려고 그러는데 저 1층에서 뭐 이렇게 그 동료들하고 막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양재인 기타리스트가 네 그때도 웃겨 그렇죠 그 말이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은 일상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아주 뭐 이렇게 공연하고요 네 뭐가 업이 돼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이미 공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사실 우리 원석씨가 재밌는 거는 조근조근한 말투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내용을 곱씹어보면 이상한 소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이런 것들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마음이 좀 편해지면 훨씬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오늘은 세번째 시간으로 샘67 시리얼험버 샘67 S63 미디어메이지더 올림픽 화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그러면 로즈우드가 턱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메이플렉이 뚝 나와가지고 메이플 통렉으로 딱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구성의 기타들을 오늘 좀 했었는데 첫 시간에 우리가 오치를 엘더바디 애쉬바디아나 엘더바디아나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63인데 메이플지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 개가 독특하다고 해도 실제로 원성씨가 사용하고 계신 기타가 가장 특이하긴 하죠 가장 특이하긴 하죠 플로이드 로즈의 험씽씽의 험험이었는데 험험으로 바꾸고 그 씽씽은 트펜더의 노이즐리스인데 험버커는 디마지오 그리고 009 게이지에 사포질 네 사포질 플로이드 로즈까지 원래 또 플로이드 로즈 그게 그게 그렇습니다 플로이드 로즈를 원래는 010으로 사용하시다가 얼마 전에 줄을 바꾸셨다고 네 009으로 그것도 나사 다 돌리고 맞습니다 그러면 플로이드 로즈를 쓰신다는 것은 약간 그런 테크니컬한 막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세요? 그런 거라기 보다는 이런 이렇게 탈락 아르랑 이런 소리 그것도 많이 쓰고 안정성도 좀 더 좋은 것 같고 아 그래요? 플로이드 로즈가 안정성이 더 좋다는 걸 보면 이건 역시 좀 특이해요 그렇습니다 아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본인이 쓰고 있는 기타가 네시에서는 가장 독특한 기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음번에 저희가 또 네시 아티스트로 이제 모셔서 다른 기타들 볼 때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기타 컬러는 어떤 컬러인가요? 이거보다 좀 더 노란 약간 올림픽 화이트 좀 더 노란? 아 빈티지 화이트나 뭐 네 네 좀 더 노란 화이트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림픽 화이트이기는 한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잉베이를 처음에 질렀는데 결국에는 지미 맘스티으로 끝났잖아요 지미 맘스티으로 끝났죠 네 오늘은 약간 그런 느낌은 없어요 잉베이의 느낌은 별로 없는 예 좀 깔끔한 느낌의 어 올림픽 화이트고 같은 미디엄 에이지더라고 해도 오늘 세계 중에서는 가장 클로젯에 가까운 랠리기 별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 뒤쪽도 보면은 원석씨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완전 까진게 아니고 좀 까다가 말았죠 여기까지 다 까져야되는데 네 가다가 멈췄어 하다 말았어 이런거 이제 가져가셔서 사포질을 또 하시겠죠 사포는 몇방 쓰시나요? 많이 까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까고 싶으시면 참고하시라고요 천방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피니쉬는 한 피니쉬요? 천오백 천오백 축이네 2000까지는 안가 Foreign 천 방에서 시작해서 choosing 1500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헐 이게 또 너무 막 2000 3000 너무 고운것으로 가면은 렐릭한 느낌이 안나 아 és 이제 뭔가 광을 내게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거친 느낌을 Hill 나는 일식집의 느낌을 내고 싶잖아 한 3천방 아 그렇게 되네요 완전 방이 반질반질 나죠 손이 많이 가죠 3천방 실제로 정말 하이엔드 그런 칼 다루시는 분들은 만방까지도 쓰십니다 만방이면 그냥 종이인데? 만방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갈 때 서걱서걱이 아니고 슉슉슉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랠릭이 아니잖아 그래서 칼 갈 때는 더 위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랠릭은 1500에서 끝내라 끝내라 요렇게 쓸데없는 오늘 또 방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칼을 갈고 뭐 좀 이렇게 좀 사용한 다음에 또 갈아야 되나요? 그럼요 매일? 사실 매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용으로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아 원래 그 강도가 좋은 그 재질들은 굉장히 절산력이 좋은 대신에 수분에 약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녹이 쉐어 늘 닦고 갈고 해줘야지 그걸 이제 제 기능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뭐 일본 드라마 보면 맨날 이러고 있어요 맨날 그렇게 해야 돼요 맨날 그거를 하루라도 먹고 약간 술 취해가지고 그냥 싱크대에다가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잤다 다음날 다 녹슬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힘들게 되는군요 네 그렇죠 갈기야 갈기 있겠지만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갑자기 칼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포는 1000에서 1500방 좋습니다 또 다른 랠릭 도구 쓰시는 거 있나요? 사포 말고? 랠릭 도구요? 네 아니요 없습니다 그걸 사포로만 사포 이런데 이런데 깊게 푹푹 갈때는 바디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 넥만 넥만 사이코패스 목만 알겠습니다 나는 목만 노린다 아 몸은 건들지 않아 좋아요 오늘 S63 미디어 메이지를 아직 깔게 많이 남았네 네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9만원이구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.5cm 무게는 3.27kg 두께는 44 플러스 1mm 12프렛 뒤뚤레는 78mm이구요 애쉬바디에 메이플 C쉐임네잇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쉬네요 네 헤드머신은 클러슨 타입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크노트에 41.3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구요 메이플 통내 지판공열 반지름은 254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6105프렛 픽업은 디마지오 FS1 3개가 장착돼서 오늘은 전부 다 똑같은 픽업 구성의 싱싱싱입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스드 트레몰로 브릿지 그리고 63 중에 이게 유일한 메이플 지판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판도 확실히 뒤도 그렇지만 앞에도 좀 덜 까져 있죠 다들 여기까지는 다 쭉쭉쭉 까져 있는데 이거는 약간 넘어오다가 말아서 약간 렐릭을 내쉬 스타일의 렐릭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너무 연하게 깠다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트위니블를 보고요 오 애쉬 느낌이 되게 많이 나네요 땡땡땡 하는 느낌 꽉꽉 compat 꽉꽉꽉권 꽉꽉꽉꽉꽉꽉? 까지ặt구 혼두꽉권 훑꽉 centrifugal WOW 가피 셀 어우 Web 오늘 한 세대중에는 소리가 제일 앞으로 확 코코atta오는 것 같아요 마샬 제이쌤 800이구요. 개인인데 거의. 지금 E인데 오버드라이브가 엄청나네요. E보다 더 내려가면 거의 소리가 안나요. 굿! 주얼리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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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NG этому 주 convinces 5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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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10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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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7 8 9 9 10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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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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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6 6 6 6 6 6 6 6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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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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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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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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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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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5 5 5 5 6 6 6 6 6 6 7 7 9 5 5 6 6 9 9 10